오토캐드 단축기 설정 방법 안녕하세요 어지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오토캐드 단축기 설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 단축기 설정 방법은 여러분들의 설계 속도를 엄청나게 올려주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클렌식인 설정 방법이랑 이제 주성 메뉴 설정 방법이랑 두가지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토캐드 단축기 설정 방법 알아보러 가시죠 자 그럼 우선 클래식 메뉴 설정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메뉴에 보시면 도구가 있을겁니다 도구를 누르신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사용자가 있습니다 사용자를 눌러주신 다음에 맨 아래쪽에 프로그램 매개비수 편집 눌러줍니다 자 그럼 이런식으로 이제 메모장이 뜰겁니다 영어 언론장 있으신 분들은 이 창이 뜨자마자 어 이거 건드렸다 괜히 트위나는가 아니요 그러면서 바로 엑스를 끄시는 분들도 있을거에요 우선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쪽으로 이런식으로 드래그해서 내려봅니다 그럼 조금만 내려보시면 이런식으로 이제 명령어들이 보이실거에요 우선 이 명령어를 알아보면 뒤에쪽에 있는게 명령의 풀네임 앞에쪽에 있는게 단축키로 설정된겁니다 그럼 현재 여기 보시면 아크라는 명령어 단축키로 뭐로 되어있다 A로 되어있는겁니다 그러면 명령자가 이런식으로 이제 풀네임 ARC 엔터를 치도 이런식으로 이제 아크가 먹고요 아크에 단축키로 설정되어있는 A 엔터 누르신 다음에 이런식으로 명령어를 실행해도 실행이 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엄청나게 많은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령어가 이렇게 많아도 어떻게 해야할 때 저희가 쓰는 단축키는 뭐 한 10개정도 뿐이 안되죠 그래서 저희가 단축키를 한번 설정해볼건데 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이제 넣으시면 안돼요 왜냐면 나중에 찾지를 못하니깐 드래그로 맨 아래쪽까지 이런식으로 끝까지 내룹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만들기전에 꼭 확인해야 될게 있습니다 명령서에다가 제가 S 엔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런식으로 스트레치가 실행이 되죠 그러면 이 S는 절대로 단축키로 만드시면 안됩니다 왜냐면 이미 S가 단축키로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거에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SS 엔터 졌다 그럼 위쪽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런식으로 알수없는 명령 SS라고 나오죠 그러면 저 SS는 여러분들이 단축키로 설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축키를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으신 단축키가 이미 설정이 되어있는지 꼭 확인하신 후 단축키를 만드셔야 합니다 자 그럼 제가 단축키를 한번 만들어볼건데 저한테 어떻게든 배우신 분들은 리미츠란 명령어를 아주 많이 사용하죠 근데 리미츠가 단축키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풀네임인 LIMITS를 전부 다 쳐야되요 그래서 제가 리미츠 단축키를 한번 만들어보면 단축키로 사용된 명령어는 제가 LL 하겠습니다 LL 하신 다음에 심표 하시고요 그 다음 스페이스로 띄워주시면 되는데 이건 여러분 많이 띄워줘도 되고 아니면 조금만 띄워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조금만 이런식으로 띄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 별표 하신 다음에 리미츠의 풀네임인 LIMITS 이런식으로 적습니다 그 다음 파일 누르신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든가 아니면 컨트롤 S로 이런식으로 메모장을 저장해주신 다음에 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명령창에 LL 하고 엔터를 쳤습니다 근데 이런식으로 알 수 없는 명령어를 두죠 저희가 분명 설정을 했는데 왜그러냐면 메모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설정을 하시는 오토캐드를 껐다 켜야지 단축키가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처럼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나는 껐다 키가 귀찮다 바로 조용시키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또 하는 방법이 있죠 명령창에다가 REINIT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럼 이런식으로 초기화 윈도우 창이 뜰건데 맨 아래쪽이 좋은 PGP 파일을 보이시죠 저 PGP 파일이 단축키 파일입니다 그러면 이런식으로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명령창에 LL 하고 엔터를 치보시면 이런식으로 바로 리미치가 실행이 되시는게 보이실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리미치를 설정할 때 LIMITS 이런식으로 양손으로 타이핑을 안하시고 그냥 바로 LL 엔터 이런식으로 실행이 되니까 엄청나게 편리하죠 자 현재 보시는 단축키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단축키입니다 제 단축키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규강좌 학생분들은 1강 옆에 첨부 파일로 첨부가 되어있고요 무료강좌 학생분들은 카페 옵션 설정 게시판에 보시면 어떻게든 DC 단축키 설정 방법 게시물에 첨부가 되어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메모장에 있는 제 단축키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드래그하신 다음에 컨트롤 C 요 밑에다 컨트롤 V로 이런식으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제 단축키 사용방법은 DC 단축키 사용방법 강좌가 따로 있으니깐 해당 강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설정되어 있는 어떻게든 기본 단축키를 절대로 바꾸시면 안되요 근데 제가 딱 바꾸는게 한계가 있습니다 어레이 명령은 AR입니다 제가 현재 AR 엔터 쳐보면 이제 어레이 명령이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어레이 명령은 어떻게든 신버전 어레이 명령인데 이런식으로 명령 창으로 실행이 되어서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어떻게든 2014 이하 버전 여러분 AR 치면 이런식으로 어레이가 윈도우 창으로 뜹니다 저는 이게 훨씬 더 사용하기 편리해요 그런데 이 어레이 윈도우 창이 2014 이상 버전이 뭘로 바뀌었다? 어레이 클래식이란 명령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어레이 클래식이라면 단축키가 없어야 전부 다 쳐야됩니다 그래서 이 어레이 뒤에 뭘 붙인다? CLASSIC 클래식을 붙여줍니다 대소문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장하신 다음에 메모장 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RINIT 하신 다음에 엔터 눌러주시고 이런식으로 초기화 한번 해줍니다 그럼 명령 창에 여러분들이 AR 엔터 치시면 이런식으로 어레이 클래식으로 실행이 돼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든 강좌는 실무자분들도 많이 수강하시지만 시험을 준비하시는 학생분들도 많이 수강하십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연습하실때는 여러분들이 편하실대로 단축키를 변경해서 사용해도 되지만 국가시험에서는 미리 세대된 단축키란 있으면 부정행이기 때문에 노트북을 시험장에 들고 가시는 분들은 꼭 단축키를 초기화하시거나 아니면 꼭 포맷을 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유튜브에 노트북을 아주 손쉽게 포맷할 수 있는 방법 강좌가 있으니까 해당 강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기본 단축키는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또 시험 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든 기본 단축키를 사용할건데 명령어가 실행 안되면 아주 당황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본 단축키는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강의 초반에는 어떻게든 단축키를 이렇게 변경하고 설정할 수 있거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단축키 변경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기본 단축키를 전부 다 숙지하신 다음에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기본 단축키도 모르는데 단축키를 변경해서 쓴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말이고요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서 과장님 자리나 아니면 다른 직원 자리에서 캐드를 할 일이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설정하는 단축키를 사용하는게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단축키는 전부 다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주성 메뉴에서 단축키 변경은 어떻게 하냐 아주 간단합니다 위쪽 메뉴에 보시면 여러분 관리라고 있습니다 관리 탭을 누르신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별칭 편집이 있죠 이 별칭 편집을 눌러주신 다음에 실행해보시면 이런식으로 이제 메모장이 뜰겁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앞에 했던 방식이랑 전부 다 동일합니다 끝!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토캐드 단축키 설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토캐드 단축키 설정은 굳이 절대 안하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사용해보시고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굳이 기본 단축키를 전부 다 변경하실 필요는 없고 손 동선이 이제 긴 단축키들이 있죠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한쪽으로 몰아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단축키를 설정한 거랑 설정 안한 거는 이제 설계 실무 속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여러분들만의 단축키를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늘 말하는 거 있죠 설계 실무 속도가 여러분들의 연봉입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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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